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메탈 슬라이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드디어 스틸 슬라이드가 출시했습니다. 메탈과는 한 일주일? 하여튼 이렇게 딱딱 갭으로 바로바로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RST에서 나오는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 스틸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립을 하기 전에 제품부터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H&C 에어소프트로부터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지원을 받아 영상이 제작된 점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과 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품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거 또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제품을 조립하기 전에 슬라이드에 대한 부속품이나 본체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조립을 할 때 구매를 해서 좋으면 될 것 같은 옵션들, 여기 있죠. 스틸 사이트, 그리고 리콜 스프링, 가이드까지 스틸로 된 것. 스틸에는 스틸에 맞는 이런 옵션들은 필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제품을 보는 게 좋으니까 일단 앵글을 낮춰서 제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낮춰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를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종이박스,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스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천입니다. 이게 종이, 종이는 아니고, 이런 천에 이렇게 한번 1차적으로 포장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부속품들, 아마 이거는 플레이트 뚜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플레이트, 플레이트하고, 이거는 아마 RMR, RMR 플레이트 같아요. 이거 나중에 개봉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천에 싸져 있는데, 이렇게 아웃바렐, 아웃바렐입니다. 아웃바렐, 아웃바렐이고, 이거는 슬라이드, 어이구, 이거 뭐지? 이거는 실리카겔인가? 그리고 여기에 이런 나사들, 나사들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이쪽에는, 예, 이거 익스트랙터, 이거 일단 다 뜯어서 한번 제가, 어, 보자. 예, 완전히 다 꺼냈고요. 박스는 일단 옆으로 좀 치워두겠습니다. 실리카겔은 또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따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으로 한번 깔아볼게요. 슬라이더. 제일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죠. 이렇게 슬라이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좀 경건한 마음으로 손을 좀 걷고, 자,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름칠이 살짝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슬라이더 그거는 하셔야 돼요. 조립을 하실 때 슬라이드에 기름칠 정도는, 완전히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 한번 꼭 유념을 하십시오. 앵글이 잘 나오나? 예, 앵글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이게 앵글이, 이게. 자, 먼저 슬라이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이 KP9, KP4라는 강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강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마모라든지 이런 거,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강철의 재질에 속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촌과 동일한 DLC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DLC 코팅은 코팅을 할 때,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성분이 들어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입혀서,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강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어차피 디자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과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을 제공을 했고, 실촌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금 가공할 때 전미를 시켰다고 하니까, 그곳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DLC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표면이 매끄럽고 깔끔합니다. 각인 역시 실촌과 동일한 각인 방식을 채택을 해서 각인을 했고요. 이쪽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각인이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서레이션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반대편을 한번 볼게요. 반대편에 시리얼넘버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앞서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스틸 슬라이드의 만족감은 참 RST 제품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전면에서 보면 전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자체의 무게는 상당히 묵직한 수준이에요. 지금 이 상태, 플레이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무게가 882g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면 조금 더 나아가겠죠. 플레이트 장착하게 되면 한 891g 정도, 스펙상으로는 그 정도 나온다고 해요, 무게는. 아웃바렐도 마찬가지로 재질은 똑같습니다. 슬라이드와 동일한 KP4 강철 재질이고, DLC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바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웃바렐 안쪽에 강선을 재현을 했기 때문에, 9mm탄이 나갈 때 이 강선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록 생산분 같은 경우는 글록 최신 생산 분, 실총이죠. 실총에 생산되는 글록에 있는 시리얼 넘버 각인과 똑같은 이런 각인을 재현을 했다고 해요. 이게 시리얼 넘버죠, 생산 넘버. 예전에는 초기형 글록에 대한 각인 넘버들을 많이 제공을 했는데, 요즘은 요 근래 나오는 주기번호, 이런 디테일도 살렸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웃바렐이 장착되는 이 날개 부분, 날개 부분도 작동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플랫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립을 하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웃바렐의 이 두께, 이 두께 있잖아요. 이 아웃바렐의 이 챔퍼 두께, 이 두께를 실총과 동일한 사이즈. 그러니까 이 아웃바렐이 리얼한 글록과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얇아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총에서도 볼 수 있는 요 슬라이더와 아웃바렐을 체결을 했을 때, 요 끝단, 끝단이, 바렐 끝단이 슬라이더가 닿지 않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바렐 끝단이 살짝, 지금 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이 끝단이 닿지 않는데, 고거까지도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 앞에 있는 강선이라든지, 실총과 동일한 아웃바렐의 이 두께, 이 두께 폭이죠, 폭. 그리고 닿지 않는 요런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를 다 기본적으로 에어소프트건에 재현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동봉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아마 그겁니다. 슬라이더 리코일 스프링 앞쪽 버퍼, 요 앞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앞쪽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기 스크래치라든지, 반동에 조금 더 리코일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있는 범퍼 부품입니다. 요거 어디에 장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포함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 유격 잡는 스티커니까, 요거는 한번 다시 넣어놓도록 하게요. 하고, 익스트랙터, 익스트랙터는 정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익스트랙터, 이거 잘못떠... 자, 익스트랙터 부품이에요. 익스트랙터 부품 상당히 작습니다. 두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고, 요게 요 부품, 요렇게, 요렇게 부품을 두 개를 제공하고 있고요. 요렇게 두 개로 부품을 제공하는 이유, 뭘까요? 요기 아주 작은 스프링까지 포함이 있는데, 스프링은 제가 뜯지를 못하겠어요. 잃어버릴까 싶어서 뜯지 못하는데, 어, 이 제품, 글록 17 M5에서 같은 경우는, 안쪽에, 그 슬라이드 안쪽에 실린더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 상당히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동형 익스트랙터를 구조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데, 요렇게, 가동형, 작동형 익스트랙터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세가지 부품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요거는 완성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트랙터가 작동형이라는 것, 좋습니다. 플레이트는 두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플레이트는, 지금 아무것도 장착이 안하고, 그냥, 우리 MOS 버전이지만, 그냥 노말하게 쓸 때 쓰는 이 버전이에요. 요 버전이고, 요 뒤에 보면은, 디테일하게 요렇게 조그맣게 고리가 있죠. 순정과 동일하게, 이렇게 딱 체결되는 방식,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동일하게, 다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RMR을 장착할 수 있는, 플레이트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ST, ST 슬라이드에 제공하고 있는, 플레이트는 총 두개, 요기 보이는 요, 오리지널, 그냥 노말하게 쓰는 플레이트와, RMR을 장착하는 플레이트, 이 제품의 특징을 보면은, 실총과 동일하게, 이게 별나사 모양을, 그대로 뚜껑에 재현했다라고 해요. 재현했다라고 하니까, 요런 디테일 하나를 다 살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총의 이 글록 MOS 플레이트는, 크게는 한 8가지 정도, 대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번호가 있거든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2번, 실총에 있는 2번, 실총에 있는 2번 플레이트가, 우리가 많이 쓰는 RMR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RMR 플레이트와, 실총과 플레이트와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기 보이는 요런 별나사 모양의,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살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뒷면에 보시면은, 요기 얇게 포함되어 있어서, RMR을 장착을 하고, 이거를 위에서 눌러서, 요렇게 장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뗐다 꼽았다 떼고, 바로 요걸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고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다 살렸습니다.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약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제조사 대표님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요기 있는 부분들, 요 부분은,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요 두 가지 부품은 뭐냐니까, 요, 그, 그 RMR 플레이트, 상당히 얇게 제작된, RMR 플레이트를, 원활하게 작동되게끔, 장착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전용 백 플레이트와 버튼, 그리고 실린더 블럭 고정 플레이트를, 전부 이렇게 CNC 가공을 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요것도, 이제 캠페4 스틸 소재를 해서, 절삭 가공 했다라고 하니까, 요런 것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품, 이 부품은, 생각보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사셔서, 저도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게, 요 부품이 뭐냐니까, 요 두 가지 긴 부품이 있습니다. 요 긴 부품, 자, 여기 보이시죠? 요 긴 부품, 이 두 가지 부품은 뭐냐, 자, 그, 마루이 글록 17, 젠5 MOS는, 슬라이드 이 안쪽 공간이, 레일,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의, 그 슬라이드 레일 공간보다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 있는 노즐이나, 이런 걸 장착을 할 때는, 이걸 벌려서, 노즐을 빼고 꼽잖아요. 보통 마루이 제품들은. 근데 스틸은, 이걸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정에 있는, 노즐 하우징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장착하고 나면은, 요거를 안 벌리고, 이대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넣어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요 금속 재질, 요거를 넣어서, 요 위에, 노즐과 노즐 하우징이, 고정되게끔 하는 부품입니다. 고정되게끔 하는 부품이고, 요기에 이렇게, 레일이 지나다닐 수 있는, 살을 다 팠어요. 살을 다 파서, 재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부가, 이제 슬라이더, 하부가, 슬라이더가, 하부와 맞물려도, 하우징을 장착을 하고나, 아이고, 빠졌다. 하우징을 장착을 하고 나면은, 양쪽에 이렇게 가이드를 대서, 요렇게, 실린더 하우징이 빠지지 않는, 요런 살을 더,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활하게, 뭐, 유지 부수나 정비에,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요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구입한, 저, 스틸, 요 스프링 가이드, 스프링 가이드 하고, 요거는, 요거는 그거죠. 섬유광섬, 그러니까 하이사이트, 스틸 하이사이트, 우리가 RMR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어, 하이사이트, 기존의 사이트보다 좀 높은, 이런 하이사이트, 요런 것들도 같이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같이 제작되어 있고, 실총에 있는, GL-201이라는, 하이사이트를 모티브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기본 구성으로, 요렇게, 포함이 되고, 어, 재질은 스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쪽에 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어, 축강 사이트, 빛을 받으면은, 야광이 되는, 요거 빛, 축강 요 안에, 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같이 구매한,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입니다. 이게, 스틸 재질로 만들어졌던 것. 순정은, 이 슬라이드를, 어, 반동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순정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으로,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를 장착을 해야 되고요. 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필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게 뭐냐니까, 요기에 요렇게 걸고, 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조립을 하실 때, 요렇게, 요렇게 조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찰진 반동,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해서, 조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요렇게, 바로 쓰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쓰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쓰셔도 되지만, 요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그 공간, 요 길이만큼의 공간이, 버퍼에프카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니코일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죠.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이카파나 이런 거 쓸 때도, 요렇게 버퍼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버퍼를 대서,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RSD, 글록 17 젬5, MOS 버전의, 스틸 슬라이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육안으로 만져본, 이 느낌, 상당히 괜찮습니다. 철의 재질도 상당히 좋고, 자석 한번 붙여 볼까요? 또 이거 자석, 잘 붙네요. 그리고, 대부분 다 스틸입니다. 여기 있는 부품들이, 다 스틸이죠. 이런 것들, 다 스틸입니다. 요런 것들도 스틸이고, 요거, 요거 버퍼도 다 스틸로 제작되어 있고, 요것도 스틸, 요것도 스틸, 나사는 아니네, 이거는, 스탠나사고, 요 스프링 가이드, 요런 것들도 다 스틸이네요. 요런 나사, 작은 나사 하나도 다 스틸이고, 유일하게 요, 니어사이트, 프론트 사이트와, 내부 부품에 들어가는 거는, 요렇게, 스탠 재질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스틸이구나, 붙네요. 저는 이렇게 스텐레스처럼 되어 있는 줄 알았더만, 다 스틸로 붙네요. 그래서, 모두, 나사 하나까지도 스틸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ST에서 제품을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반납은 해야 되겠지만, 아깝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고가에 나온 슬라이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RST에서 나오는 스틸 슬라이드를, 한 두세정 정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 편에서, 제가 이 완성품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도 높은 스틸 슬라이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컨대, RST에 스틸 슬라이드를 꼽을 것 같아요.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일 만족감을 줬던,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빠르게, 이 제품을 조립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 난이도가 조금 있는 관계로,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샵 사장님께 가지고 가서, 부탁을 해야 되겠죠. 제 총을 가지고 가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제 다른 영상들도 한번 봐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또 말씀드리는데, 영상만 보고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완성품을 가지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